여러분들은 모두 그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찾은 후에 어떤 기쁨이 있었던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찾습니다 집안에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찾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만한 데를 찾아보는데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집을 온 집안을 뒤지게 되죠 많이 뒤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소소하지만 기쁨을 드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일본에 파견 갔다 돌아와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 이사를 해서 아이의 학교도 옮기고 그래서 예방접종을 했던 카드를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샷 레코드를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은 놓아두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큰 아이의 것은 있는데 둘째 아이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죠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서류들을 파일해 놓는 서류처를 다 뒤지고요 아내가 또 관리하는 서류처도 다 뒤져보고 이곳저곳에 있을 만한 곳은 있는데 뭐 서랍이라고 다 뒤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 어디 책 그 사이에다 껴놓지 않았을까 그랬고 책도 막 뒤져보고 이리저리 찾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샷 레코드라는 게 그 패밀리 닥터에 가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카피를 좀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러한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잘 모아놓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지금 찾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막 찾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찾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틸리트나 이런 거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그 뒤에 그 얌전히 모셔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한 번 사용을 하고 제자리에 놔야 되는데 잠깐 여기다 놓고 나중에 놔야지 하고서 그냥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이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인간들도 이런 식으로 뭔가를 찾았을 때 그 찾은 거에 따른 기쁨을 납니다 오늘 그 누가 보금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들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도 15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잃어버린 양과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간단합니다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동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들에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고요 결국은 찾고 나서는 기쁨으로 메고 오고 그 동네 사람들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기자 그러니까 잔치를 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도 기쁨이 된다 드라크마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결국은 찾고 법과 이웃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하늘에서도 즐거움이 있었다 비유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어떤 목자 그리고 여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요 찾으시는 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은 인간 잃어버렸다 즉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요 그 이유는 1절하고 2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죄와 세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반응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는가 왜 영접하고 같이 먹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은 수군거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투덜거리며 라고 불만에 차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세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세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자 즉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리해서 그것을 엄격히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에서 정한 어떤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교제를 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신다 그런데 자기들 같은 의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 그 다음에 세리들과 같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오며가며 얘기를 하고 세이 헬로우 하는 수준이 아니라 받아들였다,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인정한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할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모든 자, 모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 즉 죄인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특성 또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직접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직접 찾으신다 길을 잃은 양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목자를 찾으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다시 물일에 돌아가려고 그렇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그 특성상 눈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잘 속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게 쉽게 잘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가 아무리 목자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선 것입니다 목자가 찾아 나서야만이 양이 목자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저절로 찾아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걸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성경공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죄를 지으려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회개할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먼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잃어버린 양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배우기 전에 아기가 있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려도 얘기가 안되죠 대화가 안되죠 그래서 이 아기는 얘기를 못하니까 대화가 안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더 커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든 없든 말을 못하지만은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기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아기가 무슨 반응을 했을 때 그것이 말로서 나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그 아기가 나에게 뭔가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의 그 손자가 와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저희랑 같이 있었죠 윌리엄이었나요 그 윌리엄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 왜 말든 못 알아듣는 그 윌리엄에게 왜 아기에게 얘기를 하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은 즉 바리세인이나 사기관이 생각하듯이 의로운 사람 즉 착한 일을 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잃어버린 양 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결국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어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조금 틀립니다 죄인은 기본적으로 율법이나 전통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병을 든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눈 먼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입니까 즉 전제적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눈은 먼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자기든 아니면 부모님의 죄든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병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례들도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았죠 백성을 창취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소외됐던 즉 이 사람들은 그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15장 앞장에 있었던 14장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반응도 서로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거절했고 반대로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14장의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쭉 얘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14장 맨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장, 첫 번째 절에서 맨 먼저 하는 얘기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한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자가 있을 때 아,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안 돼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은 구원으로부터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구원으로부터 가장 멀 것 같았던 비난받는 어떤 죄인 그 다음 병든자, 세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에게 당하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을 때 그 양을 구해주신 예수님과 그 목자같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믿지 않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으신다 4절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아다닌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8절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그 부지런히 끝까지 찾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전을 그 찾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동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뭐 값어치도 없는데 뭐 그렇게 뭐 찾으려고 애를 쓰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 그 한 그 한 드라크마는 헬라의 그 어떤 그 화폐단이었는데 그 로마의 대나리온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나리온하고 같은 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삭 노동자의 하루 품삭 정도가 한 동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열 드라크마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열 드라크마라는 결혼할 때 어떤 남자가 그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서 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열 개를 주므로서 나의 사랑의 표시로서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엮어서 머리에 장식용으로도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잘 때도 그거를 빼지도 않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라도 잃어버렸을 때는 남편에 대한 불경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혼의 사유까지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빚을 줬을 때 빚을 갚을 때도 차배 대상에서는 재해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여인은 열심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는 모습을 보면 8절에도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열심히 찾았다고 하는데 그 등불을 켠다 당시 2000년 전 중동지방입니다 가난한 사람 집에는 보통은 창문이 없거나 아니면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창도 아니죠 그냥 뚫리는 게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 바로 헌해지는 게 아니니까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등불이 그렇게 귀한 것이죠 흔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거를 희생하면서까지 지금 동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집들은 그 바닥이 진흙으로 만든 집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로가 있는데 그게 바닥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집을 깔고 그래서 그 위에서 생활을 하는 것인데 동전을 찾기 위해서는 아마 그 위에 있었던 많지는 않겠지만 가구도 치우고 집도 치우고 그 다음에는 쓸면서 하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그 쓸면은 대충 어떤 분위기가 날지 상상해 가실 겁니다 엄청 먼지가 났겠죠 지금 여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등불을 켜도 밝지는 않겠죠 그리고 쓸면서 찾기 때문에 먼지도 많은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찾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찾을 때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해보고 아 이거 말지 동전 하나인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귀한 동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까지 즉 하나님 앞으로 또는 교회로 나오기까지 그 전도를 일곱 번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복음을 일곱 번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 같으면 뭐 조금인데 조금인데 좀 센 사람 우리 피해가 센 사람 같으면 그게 일곱 번이 아니라 뭐 이삼십 번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좀 쉽게 이렇게 전도가 되는 사람 같으면 한두 번 해서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의 말을 했을 때 의외로 쉽게 어떤 사람이 그 교회로 나오고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전에 어쩌면 여섯 번 정도 다른 사람이 벌써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튕겨 나온다 하나말로 그러면은 아 아직 이 사람은 이제 여러 번 많이 안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믿음이 없던 시절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노력했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장님이 계셨고요 또 선배도 있었고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알려주려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은 그 후에 그 교회에서 그 다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분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위안이 되시죠 내가 했을 때 바로 안될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것 그러지만은 마찬가지로 아직도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거절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죠 사실은 좋은 의도로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 즉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사실은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그 일곱 번 예를 들자면 예전 아직 그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접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좀 편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끈기있게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적어도 일곱 번에 이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전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찾은 자가 됐을 때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아내었노라 즉 찾은 후에 그 너무 깊어가지고 그 벗과 이웃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그 즐기자 잔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드라크마 비유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5절에 보면 어깨에 매고 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양도 그 목자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다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하게 되고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목자가 와서 그 양을 발견합니다 양을 다시 그 그 가족에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들춰매고 오는 방법입니다 즉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사랑 돌보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게 이제 평안을 누리는 것이든 뭐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잘 안되고 결국은 지쳐서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흠이 의지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찾은 자를 기뻐하신다 처음에는 목자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 벗과 이웃을 얘기하고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네 잔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한 마리를 찾은 것이 아흔 아흔 명의 의인보다 더 즐겁다 라고 하늘에서도 기쁨이 넘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비유에서 공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어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했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나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아니면 이웃의 기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됐을 때 당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를 또 잘 나타나는 게 여러분은 이 성경구절을 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신도일 때 결국 양을 한 마리를 찾았는데 동네 잔치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들을 때는 목사님들은 항상 동네에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 가지고 될까요? 찾은 양은 한 마리인데 잔치하느라고 양 한 대여섯 마리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이 들었겠죠 잔치니까 마시는 것도 있을 테고 다른 음식들이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품삽 정도인데 동네 잔치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만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하늘에서 그 기쁨이 넘친다 여기서도 99 회귀할 것이 없는 99보다는 죄인한 사람이 회귀하는 것이 더 기쁘다 즉 우리가 교회에 있고 믿는 사람 말고 구원받지 않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영원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흑백 영화였고요 1990년 초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영화 평론가들은 그것이 90년대에 만들어진 5대 영화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화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희생되는 유대인을 구출해 줬던 어떤 체코인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무대의 배경은 그 아니 영화의 배경은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치에 협력하고 그 사람들의 뇌물도 쓰고 그러면서 나치 당원도 되고 결국은 그곳에 있는 어떤 그릇 공장을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을 고용을 시작합니다 고용한 이유는 그냥 폴란드인 폴란드인을 쓰는 것보다 당연히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유지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돈을 벌고 어떤 권력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파티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학대를 당하는 유대인들을 보고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학대를 받아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쟁 막바지가 돼가지고 특히 그 독일 나치가 많은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결국 그곳에서 가스실에서라던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신들러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유대인을 고용합니다 공장에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용소로 안 가도 되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은 납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정범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데 이 유대인 공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신들러라는 사람 때문에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감사의 그런 표시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반지를 하나 주는데 그 반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탈모되어 있는 말인데 한 생명을 구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고 써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서 신들러가 생각을 하면서 흐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은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타고 가려고 그런 차가 옆에 있었는데 그 차를 가르치면서 내가 이 차를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겠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어떤 피날인데 있었는데 그 이것을 만약에 팔았으면 내가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그 그 돈 벌고 이런 거에 그리고 즐기는 거에 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낭비만 하지 않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텐데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라고 자책을 하면서 흐느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나중에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구나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이웃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슬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찾아가시고 그 다음 끝까지 찾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돼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세인의 시각은 틀렸습니다 구원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은 도저히 안된다 혹시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지는 이 사람은 여러가지로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안받아들일거야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오늘의 비유를 기준으로 하면 죄인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0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린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즉 이런 바리인자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아버지여 먼저 찾아오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아버지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통화를 돌아가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로 용기를 주시옵시고 저희로 더욱더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